용돈이 있는데 한 달 용돈 얼마 받아 요즘에? 물어보자 20만원 이상 받는다 한 달에 보통 어디 잤어? 많은 포지션이 어디에 소비가 돼? 게임 상담 좀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무슨 게임 하는 거야? 웨이플스토리 안 돼 하루에 얼마나 안 돼? 2시간 2시간 사회문화는 하루에 얼마나 돼? 1시간 2시간 아니야 긍정적으로 봐야 돼 게임하는 플레이어들 걔 누구냐 요즘 유명한 이자 없대요 뭐 베이커? 베이커는 빵붓는 사람이구나 페이커? 페이커 맞아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? 프로리그 없는 게임인데 아 프로리그 없다고?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? 그러면 상담을 해야겠다 2시간 정도 상담하면 그 게임을 끊게 될 거야 자 나 볼게요